티아웃 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뭐래 보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 못한 공격이군 어? 일단 먹고 생각해 이거 이건데 일단 고민은 먹고나서 하는거야! 일단 먹으라고! 일단 먹어! 고민은 나중에 해! 이거 무조건 삼성 별로 빨리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게 맞는거 같거든 요새 되게 루난의 힘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송다이애나가 루난 두개 인피 들고 그냥 송파로 뒷라인에서 뚝가 패면 어떻게 되지? 어? 뭐오세요? 안되는데? 흑실 쌍쇼지나펠이냐? 인피 루난 루난? 다이애나냐? 1땡 일단 이거 인피 루난 줄어들어 4성짜리가 이씨 두감살 받아서 평타로 때리면 괜찮을거 같은데 이 아이템을 보고 생각합시다 일단은 죽인다 정룰을 아 이건 좀 흠음 음.. 팔을 조져 그냥.. 조져 홀 예전kg 확정 인티 다이애나 3승 이상의 공격력 높은 애들이 룬안 들고 때리는건 진짜 무섭거든요 이걸 바로 맞났어 하지만 누나는 인라인도 잘 친다 때리기만 하면 돼 때리기만 하면 진짜 한 2대 때리면 죽을 것 같고 4성짜리가 6암사를 받아서 때리면 6암사를 못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분위기를 봐서는 3살만 받아도 제법 세단 말이죠 공증 난 내 공증을 믿는다 이렇게 때리면 스킬 데미지도 쓸만히혀 누둑 죽실이냐 누나니냐는 나오는 걸로 나오는 걸로 가져가기로 하고 어쨌든 쓸 거니까 죽어 그래 2석짜리 난 2세대면 죽어 그래 300 데미지가 4성이면 데미지가 300인데 300이 크리가 터지면 죽어야지 그냥 보는 지우는 맛은 아마 누난 2개 가는 게 좋을 텐데 실제로는 당연히 퀵시를 주는 게 좋죠 저한테 필요한 건 아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아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아니다 설마 두려운 건가? 잠깐 자 135% 시기가 나면 오호호호 오호호 픽실이건 루난이건 둘 다 괜찮을 것 같아 실전용으로는 픽실입니다 근데 뽕맛은 역시 루난 2개 아니 그렇습니까 극틸 빨아먹는 맛이 있어 우와 이게 또 실명 같은 거 맞아도요 루나는 정타로 들어갑니다 내 평타는 안 들어가는데 루나는 정타로 들어가요 그것도 있습니다 좋은 점 이렇게 되니까 쌍루단이다 퀵시를 못 먹었다 얘 공속을 올려주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쉴드 양을 늘려주는 것도 괜찮고 안타 강한 쌍루단 윌리안 허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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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병타네 진짜 207 데미지에다가 235% 크리가 아 이건 또 무슨 저세상 사용법이야 저세상 사용법이야 영혼을 묻혀버릴까 하연옥술사를 지금 바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레버를 해서 이즈리얼이 공속 올려주잖아 영혼하는 것보다는 크게 낫겠네 어설프게 영혼 이런 거 누릴 바에요 데미지 법 700 아니 시작하자마자 700 박으면 죽어야지 그냥 뭐 어쩌겠어요 시작하자마자 700 박는데 아 잠깐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 내가 왜 이걸 풀템을 줄라 그러지 그래도 이거 2.5개니까 얘가 되지 않을까 일단 보자 실수 했다 와아 저거 평탈 쳐서 다 죽이네 저거 그냥 사현옥술사만 띄우면 땡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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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 챡ik 끝 싸현옥술사를 쓸 준비해봅시다 후 후 툭 툭 후 툭 헉? 와.. 스킬도 세고! 상타도 세고! 좋다 암마! 이 쭈불기열이 안 나오네 이 쭈불기열이 와.. 잠깐만! 일단 빛나인 알사막에 정립 끝냈고 와.. 진짜 씨 개좋네 이거 일단 뒷라인 턴은 속도가 달라요 스킬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맞아가지고 스킬 쓰면 쓰는 거지 뭐 이 쭈이 얼 완성 좋뭐 버텨도 돼! 나는 어차피 니들 다 병타로 다 죽일 수 있어 어? 하하하하하하 갑자기 각이 없어졌네 불각 사라졌다 아! 저런 무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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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두둑 타다란! 하하하하 와우! 야아 이거 뭐 씨 천상같은거 있어서 흑필까지 달아줬으면 됐겠네 우렐로나 가자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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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와 잠깐만 딱 가면 지겠는데 킬드맨 아! 스킬 썼어야 되는데 정말 못쓰네 퀵실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이러면 너무 안나온다 나왔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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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눈으로 뒤로 덮구나 아유 똑똑하다 안돼 하지만 아칼리가 삼성이 되었는걸 아칼리가 삼성이 되어버렸는걸 하하하하 발사 죽으렴 어? 하하하하 강인한 룬안의 세계에 오신것을 관용합니다 당신도 룬안을 한번 찾으시겠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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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동 완성 삼성 아 이게 중간에 평타가 털릴 수도 있구나 툭 툭 어디있니 두두두두둑 야 신선하다 신선한 사용법이야 4성에 룬안을 주면 확실하게 집합값을 할거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확실하네 진짜 신세계다 이건 와하 아구 저런 아 미치겠네 다이애나 딜좀 하자 하하하하 어차피 사연옥술사로 만난 순간 AP딜 같으면 AP딜 있는데 뒤에서 다이애나가 때리면 다 뒤지는거고 AD딜 있는 애들이 생존기가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버티는 애들이 있으면 형국술사지 핵사대기 다이애나 였습니다 저 퀵실 안주고 저렇게 룬안 2개 주는 것도 충분히 괜찮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